우리 성도님들 복 좋아하시나요? 먹는 복 말고 제가 말한다고 다 먹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축복할 때 복 좋아하시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 복이 좋아서 한 해를 시작하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도 역시 복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팔강색은 복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또 금색은 그 복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면 우리는 종종 빨간색 바탕에 금색으로 복복자를 써놓은 그런 천이나 이런 모양들을 쉽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그냥 장식품이나 집품이나 걸어놓을 정도로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살고 복을 받기 위해 도움도 주고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받겠다고 종교를 찾고 복을 받으려고 신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복 때문에 이 자리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은 분명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처럼 어딘가 잘못돼 보이는 신념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다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9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방금 읽어본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다른 말씀들을 보고자 하는데 서로 간에 유사성은 있지만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는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앞서 읽은 3절의 말씀과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혹시 미묘한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신 분들 계신가요?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서 나타나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읽은 3절의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자손으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로 말미야마 혹은 네 자손으로 말미야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말씀과 달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과 누군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복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읽어봤던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 너로 말미야마 너를 통하여 네 자손으로 말미야마 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말의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란 그저 구원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선택받은 민족임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너로 말미야마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의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선민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고 선민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민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냥 너 구원 받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든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욱더 큰 축복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만을 지키시고 그들만을 도우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 불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셨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아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의미로서만의 선민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서 선택받았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자 형통하기도 하시고 때려는 실언도 주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나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우수와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우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우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하여 여리고 땅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우수아는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라합이라는 이 기생 한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그가 발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과 함께하는 여우와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당시에 홍해를 가르치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또 여리고를 향하여 오던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하고 다투어 겨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자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이 라합은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면서 여우와는 하늘 위에서도 그리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하여 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난한 땅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그것을 이루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라합과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러 거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라합을 통하여 고백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세하게 증명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삼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본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너희도 이 로마교의 성도들도 서로의 죄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서로 품고 인정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구백이 하셨던 그 말씀 너희로 말미암아 네 자선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되새기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그 극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비아스포라 다시 말해 핍박을 피해 숨어서 공동생활을 하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주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점차 로마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로 모여들게 되면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래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것에 대한 그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출신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죄를 범하였던 민족의 과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온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분이심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바울은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마땅히 이 마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저 우리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삶 속에서 나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만이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이방 사람으로 바꿔서 방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분명 먼저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만 받은 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진 못하였지만 부름을 받았던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부름받은 자들이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은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즐거워하여라 라고 사도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다른 언어로 서로가 다른 언어로 알아들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전율이 흐르고 얼마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선택받았으며 또 그 일을 그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열방을 향하여 또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귀한 복이 전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서야 부른받게 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부른받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을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전하여줬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이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그에게 소망을 두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도 왔으니 나도 복을 받았고 이제 나에게서 새롭게 흘러가는 그 복음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향해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도랑과 같이 작은 물길이라 할지라도 강으로 흘러가고 더욱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우와 영광을 온 열방이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종류의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건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봉사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그의 합당한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으로 인하여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해외 성교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2025년 해외 단계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태국은 내년 2월에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동티모르와 캄보디아를 합쳐서 50명의 가는 선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을 빌려서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주일까지 주부에 있는 QR코드나 주일 아침 4층 로비 우리 본당 나가면 바로 있는데요 4층에 있는 부스에서 꼭 신청을 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원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열방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열방 가운데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으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